아 근데 그래서 언니 아 아니다 안되겠다 아 이거 약간 스포 물어보는 거라서 안되겠다 언니 그래서 그 스포츠 센터는 누구에요? 언니 근데 누가 떨어져요? 맞아 이거 센터선발 하는.. 아 혹시 보세요? 그니까 근데 나랑 비슷한 거 봐 맨날 제가 틀림을 떠나는 스포츠 시거 뭔지 알려 Dir11 facilitate 스우파이예요 진짜 뭐야 허수업이야? 많이 봤구나 직접 왜 외울 정도로 봤어 매울 정도로 봤어. 맨날 먹었어, 사실. 진짜 웃겨.